1. 2. 3. 5. 5. 5. 5. 5. 5. 5. 5. 맨날 계단으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어. 며칠이나 다녔다고 벌써 우는 소리야? 아니, 이해가 안 되잖아. 너 그럼 회사 생활이 쉬운 줄 알았니? 엄마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일을 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. 너네 그 선배들도 다 좋은 대학 나오고 했다며 그 사람들은 뭐 아무 생각이 없겠니? 대기업은 대기업인 이유가 있는 거니까. 알겠지? 그러니까요. 지연의 불ıscy spac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